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정치 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각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학부모와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가 87%, 전남이 86.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찰과 법조인은 10%대에 그쳤으며 청소년 전문가는 1%에 불과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치위원회 구성이 학부모와 교사에 편중돼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 시민의 날 행사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여수시 일원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 거북선공원에서 열리는 여수 마칭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막이 올라 진남 경기장에서 개막식이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부대행사로는 여수예술제와 읍면동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등이 열리고 시민체육대회가 육상과 축구, 배구 등 13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의 목적을 시민화합을 통한 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첫 가을을 맞았습니다. 가을색이 깊어지면서 관람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노란 국화물결. 그 물결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국화꽃은 거대한 꽃봉오리 조형물로 더욱 이체로운 색감을 띕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아름다운 풍경은 카메라에 당깁니다. 가을 느낌들여요. 너무 예쁘고요. 멋있고. 너무 잘해놨네요. 순천만 국가정원의 랜드마크 호수정원. 작고 노란 어린 연꽃들이 수면위로 가을빛을 받으며 관람객들을 유혹합니다. 호수 주변으로는 은빛 억새가 피어났습니다. 가을바람에 날리는 억새는 정원과 만나 독특한 모습을 선사합니다. 지난달 5일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숨겨가면서 이처럼 관람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372만 명이 방문했는데 국가정원 전환 이후 72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꽃과 나무와 그 다음에 참여정원, 세계정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아름답게 지금 현재 어우러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관람객들이 감탄을 하시고 정원이 함께하는 추억 쌓기. 국가정원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포마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해상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150만 명이 다녀가 매출액만 2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포마 측은 이런 추세라면 총 사업비 320억 원을 들인 케이블카 건립 투자비를 내년쯤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는 여수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시지역 공공기관의 건물 옥상이 생태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전라남도는 도청과 시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68개 공공기관의 건물 옥상에 각종 수목과 채소를 심어 탄소 감축과 기후 온난화를 예방하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심토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기관별로 모두 2억여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건물 특성에 맞는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을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남도 곳곳에서는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이어집니다. 디자인 비엔날레와 국제농업박람회가 이번 주에 차례로 막을 올립니다.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빛가람 혁신 도시의 둥지를 튼 한국전력이 주축이 돼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를 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빅스포에는 30여 개 나라 2천여 명이 참가해 전력 분야의 신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스마트홈과 스마트 오피스 등 전기 에너지의 미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도시정원 축제가 열립니다. 이 행사장에서는 시민이 조성한 정원 작품과 디자이너들의 도심 빈 공간 정원 조성 과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01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을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미국과 이탈리아 등 100여 개 나라에서 온 3천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지역산업 브랜드화에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같은 날 라주에서는 대한민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열립니다. 농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창조농업의 장과 힐링 컨텐츠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조명하는 힐링농업의 장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서남권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층이 떠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무직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기능직은 일손이 부족한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도 심각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서남권의 고용률은 63.9% 실업률은 1.55%로 전국과 비교해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습니다. 전국 최고치인 이 같은 지표를 들여다봤더니 서남권의 미스매치 지수는 32.7로 전국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구직자와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특히 관리사무직은 구직난에, 기능직은 구인난에 허덕인다는 뜻입니다. 더욱 문제는 향후 전망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 모법원부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력사정 BSI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서남권의 신규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은 10.1%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서남권 청년층 인구 순유출은 2,214명에 달해 서남권 순인구 유출 규모보다 컸습니다. 신성장 산업의 부재로 인한 고학력자의 일자리 장출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취약한 서남권의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전남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야외 활동이 늘면서 가을철 발열성 진환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쯔쯔 가무싯증 112명, 신중후군 출혈렬 22명 등 모두 139명의 가을철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반드시 긴 옷이나 장갑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적게 하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 후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보고 싶은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섬 여행으로 섬 여행 이야기나 관광 명소 등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광양 지역의 취나물 생산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에 취나물 시설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6억 원을 들여 취나물 가공시설 등을 건립한 데 이어 내년엔 국비 1억 6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5억여 원의 사업비를 취나물 재배단지 조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문화체험 펜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80명으로 참가자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특화장목 연구단지 견학과 선도농가 방문, 농산물 수확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흥군은 이번 펜투어가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음 달에도 유자 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의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제1회 순천시정사료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순천연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수집된 시정사료의 전시를 통해 사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정사료 수집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전시물은 순천시사, 읍면지 등 역사 관련 간행물과 시대별 사건별로 분류한 순천지역 사진입니다.